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제주의 조천읍에 있는 스위스마을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존에 제주에서 음악생활을 하고 계시던 분들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조인트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존에 있던 김동훈 선생님, 와산2020팀과 서울에서 음악을 하시던 김성봉님을 비롯한 선호분이 내려오셔서 같이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름 의미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